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컨텐츠 하나 추가하려고 합니다. 바이오 종목 중에 핫한 7개 종목을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주가의 흐름, 지지와 저항, 간단한 전략 제시하는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셀트리온 눌림목 구간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오일선 이탈하지 않고 최근에 상승세 유지하다가 20만 7천원 정도 단기 고점 찍은 이후에 오일선 이탈하는 조짐 놔서 청산물량 조금 차익실현 하기를 권유드렸고요. 19만 6천원권 지지하는 모습 보고 19만 7천원권부터 전전일 그리고 전일 매수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바이오에서 셀트리온 더 추가 상승 가능하다 보고 있으니까요. 241권력인 19만 6천원 무너지는지 여부만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 이전의 상황을 보시면 여기 이평선들 돌파 이후에 잘 가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밑으로 다시 하락 전환해 버렸는데요. 지금은 지수의 상황이나 바이오 업황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닥터케인은 15만 4천원권부터 중장기 가능하다 했고 두 달려 랠리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차익실현물량 일부 했던 부분 다시 재매수했다. 첫번째 목표치 21만 5천원권까지 노려보겠다. 그 이전에 20만 7천원권의 전 고점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한번 잠깐 저항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큰 흐름상 21만 6천원권 단기 목표치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돌파된다면 그 위에 22만 4천원권 정도의 목표치 추가로 더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고 최근에 기관외국인에 관심이 조금 있어요. 큰 의미에서 보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아직 있고요. 그리고 여타 나중에 챙겨보겠습니다만 코스닥의 바이오 종목들 제법 고점 부위에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셀트리온 쪽으로 기관외국인들 충분히 매수세에 집중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럭딜 550만주 블럭딜 소식 이후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강세로 전환하려면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기 여기 박스권을 좀 보입니다. 셀트리온에 비해서는 240일 저항도 아직 남아있고요. 60일을 무너뜨리면 곤란한데 60일을 무너뜨리면서 단기 박스권이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52,000원과 59,000원 사이 그 밑에 볼린지 밴드 상단인 57,000원권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힘의 응축을 좀 가져와야 되겠고요. 최근에 외국계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반면에 기관이 그래도 조금씩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하게 52,000원을 지키고 59,000원을 강하게 돌파 시도가 나와야만 그 다음 상황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썩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닥터케어는 셀트리온을 접근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그 다음 HLB, 바이오 돌풍의 해기를 할 수 있겠죠. 엘리바와의 합병 소식 하나의 주가 상승에 큰 촉발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요. 닥터케어는 기술적 분석에 치중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다른 방송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놨는데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체크하는 사람이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닥터케어는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주가의 흐름을 보고 지지저항대를 설정하면서 여러분들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상승 이후에 매수포인트는 여기 75,000원권이 매수포인트였는데 여기 고점에서 매수하면 안된다. 매도포인트 다 했고 3회 스트레이트로 빠졌죠. 20일 지지하는 모습에서 들어갈 수 있다. 괜찮은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섰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올선을 깨우내려온다면 21권 여긴 15만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추가 랠리 해버린다면 20만원권까지 다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인데 기간에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왜?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렇죠? 바닥 대비 9배 가까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21,000원 정도 기준을 한다면요. 18만원 올랐으니까요. 그렇죠?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조금 들어오는 것은 쇼커브리 물량 충분히 쇼커브리 물량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외국인이 3,000원 가까이 손해보고 공매도로 손해받다라는 뉴스 여러분들도 접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바이오 때문에 사모펀드들 내지는 바이오에 공매도 때렸던 펀드들 상당한 손실이 있다. 그런 뉴스 전해지죠. 자 그 차치하고요. 자 강하게 상승하느냐 밑으로 좀 조정받느냐에 따라서 추후 주가 흐름이 달라진다.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HLB 생명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같이 움직이니까요. 여기 3만원권 지지 여부와 그 다음에 5일선 돌파 잘 지지하고 돌파라는 말 정확하지 않습니다. 잘 지지하면서 강하게 돌파 시도는 온다면 다시 정거점 인간인 4만원과 4만 5천원까지의 랠리도 가능한 반면에 5일선 이탈하게 된다면 3만원권까지도 처질 수 있다. 자 헬릭 스미스는 그에 비하면 여러가지 외국계 리포터 안좋은것도 나오고 하면서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1선을 훼손을 하고 있거든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여기 직전 저점권 약인 7만9천원권 야 이게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약간 착시현상이에요. 자 자라 이게 한가 막 3번씩 맞고 하니까 봉의 길이가 폭이 좁아 보여도 그죠? 상당한 낙폭이 있는 겁니다. 9만3천원에서 만4천원권까지 빠질 수 있다. 그죠? 추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한 16% 이상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닙니까? 자 힘없이 밀린다면 8만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다. 재빠르게 20일 돌파 시도 놔야 된다. 21권 약이 아마 9만8천원권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도 볼린저밴드가 수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11만원권 정도는 강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 흐름이 좋으려면 20일 빨리 탈환하고 11만원권까지 강한 상승세 보여줘야 하고 눌릴때는 밀릴때는 가볍게 조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추가 상승 박스권 단기 박스권으로 보이는 이 11만원권을 돌파할 수 있다. 돌파를 한다 해도 위에 이평선들 퍼진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세로 갈지 여부는 11만원권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겠다. 자 그 다음 신라젠 신라젠은 그에 비하면 이제 20일, 60일까지는 다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20일 밑으로 훼손 안해야 됩니다. 17,000원권 밑으로 훼손 안해야 되고요. 위로 강한 상승세 동반되어야만 이제 하락수세 돌파 이미 돌파는 했습니다만 위에 아직까지 저항권이 좀 남아있죠. 마찬가지로 그죠? 한가 막 막고 했던 종목이니까 아직까지 완전 강세로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22,000원권의 단기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21선 무너진다면 61선까지도 밀릴 수 있는 12,00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21회선 안지 여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체크하시고 돌파 놓은다면 22,000원권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추후 주가의 흐름 강세로 이어질지 여부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기관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양호하다. 매지연 추세 좋게 강하게 올라 상승한 이후에 잘 밀리지 않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잘못한다면 여기 21권 아주 강한 상승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한 달여 만에 100% 올랐기 때문에 10만원이죠. 여기서 계산한다면요. 밑으로 만약에 처진다면 차익실현물량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 5일선 이탈하는 장대음봉 20일 이탈하는 음봉이 나온다면 차익실현 의견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0만 9천원 정거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계속 홀딩 가능하죠. 5일선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은 현재 양호하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오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관심있는 종목이 없어요. 약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G3B, NT 이 종목은 강하게 뚫었어요. 이거 우리 회원이 가지고 계신 종목인데 예전에 연속으로 강한 상승세 나오니까 하락수세 다 돌파했어요. 2만 6천원권까지만 스무스하게 조정 내지는 2평선 올라올 때 조정 스무스하게 받고 2평선 지지한 구간에서 양복을 나온다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런 의견 드렸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관심 없어요. 크게 관심 없습니다. 버령제약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좀 둘러보죠. 새롭게 컨텐츠 하나 여러분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바이오 종목에 상당히 관심있고 많은 투자를 해놓았을 거니까요. 여러분들께 좀 더 도움되고자 아침부터 이렇게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매일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목형 딸랑딸랑 설정해놔야만 방송 로딩될 때나 생방송 진행할 때 알림 갑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트로 닥트케이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공유 한번 날려주십시오. 광고 건너뛰지 말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트케이이었습니다. 바이바이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부쩍 핸드업 셰큐바디 에바바드 세 에바바드 세 야